보고 싶었어 그냥 보고 싶기만 했어? 나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는데 봐봐 이제야 살겠네 보고 싶었어 그냥 보고 싶기만 했어? 난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는데 봐봐 이제야 살겠네 근데 기자님 네? 이 팀에 진짜 텐 있었어요? 있었지 어떤 분이었어요? 사진 보니까 완전 멋지던데 선배님 이 팀에 진짜 텐 있었어요? 있었지 어떤 분이었어요? 사진 보니까 완전 멋지던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